아 추워 바람불이 꺼졌네 Hello everybody 밤 조깅 중이에요 좀 이따 얘기해요 빨간불 때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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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워드가 거의 다 왔거든요? 잠깐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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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아휴... 제 이어폰으로 들어온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요? 아휴... 아휴... 용홍기 안녕... 아휴... 아휴... 힘들어... 아휴... 아휴... 네... 지금... 어... 양재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휴... 힘들어... 면도도 해야되는데... 네... 아휴... 오늘 날씨 너무 춥네요... 아... 그래... 아휴... 준영이의 명기의... 영동고 친구들 다 보고 있나요? 하... 네... 아휴... 아휴... 힘들어... 아휴... 아휴... 아... 날씨가 너무 추운데... 밤에... 아... 이렇게 별이 보이는 게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보이나? 안 보이죠... 그래서... 아... 한번 방송을 켜봤습니다... 아... 아이고... 너무 춥네요... 아... 아... 데뷔할 때보다 낮은데... 하... 몸이 그때보다... 안 좋네요... 울고 싶어라... 하... 그래서... 아... 오랜만에... 다시... 이 추운 날씨에도... 뛰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렇게 추울때는... 곰처럼... 안 뛰거든요... 네... 네... 아이고... 힘들어... 어쨌든... 아... 네... 네... 물지카님... 저도요 10kg 뺐어요... 잘하죠? 네... 잘하셨어요... 조심해서... 건강을 유의하면서... 살을 빼도록 합시다... 하... 아휴... 힘드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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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어떻게라도 이제 할 얘기 있나? 이제... 영어로 말하자... 하이... 바이... 그래... 시우순... 아휴... 자... 어쨌든... 원래 이제 뛰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거 켜가지고... 안 뛰고 있네요... 저기 앞에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 뛰기 시작할게요... 아휴... 힘들어... 하... 우선 추리가 반대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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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는 몰랐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손이 차갑네... 손이 차갑네요... 호호호호... 네... 하이 프롬 페루... 헬로우 페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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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는 참 좋은 곳이에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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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